자 그럼 이것도 이제 되게 안전반응, 위험반응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태풍의 중심의 이동형이에요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비록 약한 하강 기후가 생긴다 하더라도 약한 하강 기후가 생긴다 하더라도 요거는 저기압의 일종이야 어쨌든 태풍의 중심부는 근데 우리가 일기도나 그런 데서 우리 풍향판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오고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고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관측소 두 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할게 아 그럼 이건 태풍진행방의 오른쪽이니까 위험반응이네 북반구 기준이야 북반구 기준 B는 태풍진행방의 왼쪽이니까 이건 안전반응이네 근데 태풍의 중심이 자 태풍의 중심이 1번 시간대 여기 있었고 2번 시간대 여기 있었고 3번 시간대 여기 있었다고 하자 그럼 태풍의 중심은 움직여 가도 관측소의 위치는 그대로잖아 관측소의 풍향은 저기압이니까 어쨌든 저기압 중심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도록 하면 돼 요게 1번 시간대 관측소 A의 풍향이야 물론 이제 중심까지 못 들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심 부근까지 가는 거지 중심까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심 쪽으로 어쨌든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 그럼 태풍의 중심이 2번에 있어 그러면 2번에 A 관측소 A의 풍향 3번에 있어 3번에 관측소 A의 풍향이야 태풍진행방의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이렇게 바뀌네 오호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이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야 근데 안전반응 위치한 관측소는 봐보자 태풍중심 1번에 있을 때 그때 풍향 2번에 있을 때 풍향 3번에 있을 때 풍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태풍진행방의 왼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어떻게 바뀌어? 반시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태풍진행방의 오른쪽 태풍자체 바람의 방향과 태풍을 이동시켜주는 대기대순환의 바람이라고 하거든 어쨌든 태풍을 이동시켜주는 바람의 방향이 같아서 풍속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그리고 여기는 풍향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진행방의 왼쪽은 풍속이 약해서 피해가 작다 진행방의 왼쪽은 풍향이 반시계로 변한다 요게 태풍의 내용인데 근데 요걸 조금 일반화시켜 볼게 어떻게 일반화시키냐면은 지금 요 시계 반시계라고 하는 게 우리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이나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관측소에 풍향도 한번 했었지 그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잘 봐봐 자 이게 저기압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게 저기압이야 이게 온대저기압일지 열대저기압에서 세력이 강해지는 태풍일지는 몰라 그냥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여기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관측소를 두 개 잡아보겠습니다 A관측소가 있고 B관측소가 있는데 이게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 써보자 이건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이건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에 대해서 왼쪽이네 그럼 원리는 똑같아 자 저기압 중심에서 1번 시간대 풍향 자 그 다음에 살짝 반시니까 이게 2번 시간대 풍향 그 다음에 요게 3번 시간대 풍향이야 그럼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에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어? 시계로 바뀐 거네 저기압 중심에 왼쪽에 위치한 B라고 하는 관측소 1번 시간대 풍향 2번 시간대 풍향 3번 시간대 풍향 이렇게 돼서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 왼쪽은 풍향이 이렇게 반시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온대저기압이나 열대저기압이나 아니면 북반구나 남반구나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무조건 거기에 풍향이 시계로 바뀌고요 왼쪽의 관측한 위치한 관측소는 무조건 반시계로 바뀌어요 그게 태풍에서는 오른쪽의 위험반은 왼쪽의 안전반이 되는 거야 북반구에서는요 알겠어요? 이게 온대저기압이면 한번 온대저기압도 이렇게 해볼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온대저기압은 동서남북에 있을 때 항상 온대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우리 북반구에서는 전선이 이렇게 남쪽으로 뻗어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지 그럼 저기압 중심에 대해서 여기는 한번 봐봐 여기는 전선이 통과할 수 없는 관측소야 그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원리 때문에 근데 관측소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전선이 통과하는 관측소야 온난, 한냉선 통과하는 거야 근데 저기압 중심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온대저기압에 온난이나 한냉선과 같은 전선이 통과하는 관측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야 근데 관측소가 꼭 여기만 있을 방법은 없잖아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는 풍향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선이 통과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온대저기압 주변에서도 어떤 관측소에 풍향 변화를 주면서 이게 전선이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풍향 변화가 시계냐 반시계냐 이걸 좀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태풍도 거의 90% 끝나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우리 온대저기압도 마지막 단계는 온대저기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멸하는 거잖아 근데 온대저기압은 항상 비교하면서 생각하세요 창기란과 덩기란이 만나가지고 창기란이 덩기란 밑으로 파고들어가면서 덩기란을 상승시키는 거지 그래서 온전히 창기란이 밑으로 다 깔려가지고 아래쪽에 창기란 위쪽에 덩기란 그래서 이게 무슨 전선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폐색 전선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폐색 전선이 형성되면은 기층이 안정하면서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거야 근데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기란, 덩기란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덩기란 혼자서 상승을 잘하는 거야 수증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통 태풍은 제가 자동차하고 주유소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계속 자동차를 우리가 굴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되겠지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은 기름널로 어디 가죠? 주유소 가잖아요 똑같아요 태풍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기름 역할을 하는 게 수증기야 근데 수증기가 떨어지면은 태풍이 더 이상 못 굴러가 그러면 그 태풍의 기름 역할을 하는 수증기는 당연히 누가 공급해준다? 바다가 공급해주니까 바다가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유소를 떠나버리면은 더 이상 에너지원인 기름 역할을 하는 수증기를 공급 못 받는 거지 그럼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멈춰버려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